J.J.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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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혹은 멤버 한 명 지목해서 칭찬하기 뭐 자신을 칭찬하면 신을 칭찬할까요? J.J. 형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자, 그럼 다 같이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2SHOP 잡아주시면 내가 J를 하는 거야? J.J.Wan J.J.Wan 네, 제가 J.J.형을 오케이 열심히 칭찬해 주세요 자 하면 되나요? 저 이 사이에 껴서 굉장히 심판인 것 같아요 빼고 이렇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선 제이 형 심판입니다 제이 형 일단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항상 너무 오버 텐션일 때 이렇게 분위기를 쌓아게 해줘서 조금 저희 체력을 관리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가끔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칭찬 이어갈 때 감사하고요 요즘에는 제이 형이 진짜 일찍 일어나요 진짜 깨우면 잘 일어나요 진짜 너무 진심으로 나도 같이 깨우는 게 좋아 제이 형 원래 옛날에 막 이렇게 깨웠는데 요즘에는 그냥 제이 형 일어날까요? 하면 일어나요 진짜 너무 고맙고요 제이 형이 이제 요즘에 되게 잘 일어나요 또 얘기했잖아 똑같은 말하면 할 말이 없구나 방금 얘기한 걸 까먹는데 잘 일어나서 조금만 크게 안 끼워도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크게 안 끼워도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한 번 더 얘기해 개그 되는 거야 콩트 되는 거야 내가 좀 잘 일어나 그리고 하나 더 했는데 진짜 잘 일어나 이거야 내가 원하던 거야 이거야 네 근데 제이 형이 약간 진짜 평소에 잘 일어나요 잘 일어납니다 요즘에 그래도 약간 많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준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잘 일어나지 도와주고 싶은 형입니다 에이 잘 일어나는 소리만 진짜 한 열 번 듣는 것 같긴 한데 반응 반응 지금 이제 화장이지만 굉장히 다크서클처럼 올라왔는데 이번 연도에는 검은 호랑이의 해인 만큼 더욱더 용맹하고 약간 그런 용감하고 그런 뭔가 도전을 많이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 절 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 샤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 잔보 왜 이렇게 했을까? 안 보여 진짜 선생님이 말 보여 안 보여 아아악 아아악 Let's go! Show us you guys! I'll go, I'll go, yeah? Let's go 잘 잡아주세요 무릎을 짠 빼셔야 돼요 뭐야, 왜 형 붙었어요, 갑자기? 뭐야, 왜 형 붙었어요, 갑자기? Let's go! Let's go 잘하고 오 오케이, 오케이 넌 넌 넌 그게 아닌데? 오, 그래도 유연하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그러면 팀을 하나 봐야 되는데 어 제이 누구 팀 할 거야? 제이 누구 팀 할 거야? 어우, 저요 아, 당연히 할머니 팀 해야죠 그래 아, 당연히 할머니 팀 해야죠 오 오 오 오 뭐야 제이 형이 잘 때 진짜 죽은 듯이 자요 아 아 약간 죽은 듯한 표식이 되잖아요 죽은 듯이 자는 제이 형 그건 그냥 죽은 거 같아요 침랑이고요 죽은 듯이 자는 제이 형입니다 오 오 박중성 멋있어 간다 종숭아 I love you I love you 형 I love you래요 저도 I love you 오 오 오 오 오 야 지는 제이 형! 제이 형이 오늘 구독하기, 구독하기 많았잖아. 이 기랑? 제이도 세지 않나? 이 기랑? 제이도, 제이도 세지 않나? 천하 장치. 얘는 처음 봤는데, 친친? 새로 생겼나 봐요. 옥수수네. 이거 형이 먹어야겠다. 형 먹어요. 옥수수. 홈치즈 소셜지? 형이 한번 리뷰해줘요. 콧물 흘리였어. 콧물 흘린다고요? 콧물 흘리네. 콧물 흘리네가 아니라 콧물 흘리네. 일단 입을 세척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뭘로 하잖아요? 밀키스로 하네. 어때요? 심하게 누군데 지금. 어린 친구는 누군가요? 일단 이 둘인데. 근데 정원이는 속에 과자 든 걸 그냥 안 먹고 그냥 올려놓고 왔고. 근데 저는 사실. 그거잖아요. 전병. 그거 저 형한테 준 거예요. 근데. 할만 없던 거. 할머니가 제이 형 주라고 이제. 대단해요. 원 투 커넥. 엔하이프입니다. 상 받았다. 2년 연속이다. 고기 기름이 스파게티 위에 떠다니는 것 같은 색깔이에요. 허브입니다. 형 딸기 좋아하죠? 딸기 좋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고정을 안 했는데. 고정을 안 했는데. 그렇게 아쉬우면 제가 먼저 음미 한번 드셔보세요. 고정이 안 된 말. 그거는. 뭐죠? 제가 삶에 미련이 없을 때 마셔보는 것 같아요. 이게 예시구나. 제 것 같아요. 그냥 갖다 줄게요. 사실 저도 처음 봐요. 지금. 아우 말이 잡지. 인정하시나요? 당황했을 때 표정 나왔어요. 지금 이 표정 진짜 완전 당황했으면 나오잖아요. 인정합니다. 오하.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베스트 컷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베스트 컷. 이런 거 좋습니다. 저만 고르지만 하세요. 누구세요? 가까이 갔어. MC를 바꿔야 될 파트인데. 너무 어색해요 지금. 음료수 주문을 당겨주실던데 그래도 귀찮으시니까 카메라가 가능하면 전통받으로 다가가는 상태 여기에는 카메라가 발달이 안되서 그런거죠 아 그렇네 주머시스템이 안나왔어요 갑자기 하여간 자막 아 아 아